1.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도하는 즐거움 우리 원래 부목사님들로 예정되어 있어서 제목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했거든요 제목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약간 낯선 듯하면서 기도하는 즐거움 장세기의 말씀을 목상하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방향이 생기고 원심력은 원래 없는 힘인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에 비로소 진정한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목적이 생깁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자손을 창댁해야겠다 그건 그냥 생물학적 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동네 최부자 집이 그냥 곡식이 많이 나고 자식이 많고 잘돼서 부동산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자식들이 나가 살면서 굉장히 큰 씨족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세상을 다시 노아를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인류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모델이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가 받고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축복의 모델이 퍼져가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를 통해서만이 그와 같이 많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서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는 그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에게 언약적인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칭호를 부여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를 디아스포라의 등불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이름이 디아스포라에서 믿음과 세상의 삶 속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복음에 진짜 DNA를 가지고 계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이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야곱과 또 그 믿음의 계보를 갔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약속이 곧 그들에게 방패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거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실 거야 그런 자부심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순종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또 믿음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믿음과 축복은 서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것은 순종이 되고 그리고 힘으로 발생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나가는 추진력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힘이 발생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때 힘이 발생하는 거죠 순종은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에서 옵니다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가질 때 순종하는 힘과 방향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썩썩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길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고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쓰임받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끝과 먼 바다 그리고 오는 세대 그리고 열방의 만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델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사 3장 8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사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갈라디아사가 주고 있는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축복은 곧 그의 자손 가운데 그가 감당하지 못하실 이가 나시리니 곧 그는 그리스도라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신명기 18장 3절에서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태의 소생도 복을 받을 것이요 소산도 내 땅의 소와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내 대적들과 원수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한 길에서 너희를 치겠지만 그러나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는 이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표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에 순종으로 첫 걸음을 내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순간순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메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늘 새롭게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4천년이 지난 다음 여기 유럽의 중부에 있는 복음에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인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인류를 이 세상에서 창대케 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얻을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니 빌립보선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때 너는 언제나 나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내 방패라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네 인생에서 매듭이 있을 때마다 너는 나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커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얻게 될 것이라 오늘 이 10편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10편, 61편 주석들을 이것저것을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체험이 없으면 오늘 말씀은 밋밋해요 그래서 왕을 찬양하는 시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성경에 익숙한 표현 몇 가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별로 못 건지죠 주석 끼고 보면 밤낮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와 상급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얻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글자만 읽으면 이게 무슨 비슷한 식구 같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격적인 이야기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순례자는 이게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묻혀버리는 나를 바위 위에 세워주소서 나를 바위 위에 세워주소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그래서 내 발걸음이 사슴 같게 하소서 이 땅을 딛고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방패 나는 너의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3절과 4절에서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내 영혼의 쉘터 내 영혼의 라브리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그렇습니다 견고한 망대 위에 올라서 적을 피할 뿐 아니라 적의 오는 모습을 미리 내다보고 척후병에 나팔소리를 울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은 견고한 망대 그리고 나의 피난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지어주시고 그 만남의 장막에서 주님 앞에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수는 이 세상에서 동굴로 어디로 숨어 들어가서 피할 수 있지만 죄라는 원수는 그런 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성소 앞에서만 우리는 죄라는 원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밤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뇌세포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지성소 안에서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서원밖에 없어요 나의 갤립돼 주님을 향해서 나의 서원 내가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11조를 구별하겠습니다 내가 탄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서원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서원은 미리 받는 약속입니다 미리 받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원이 있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그리스도인은 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얻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기도 전에 서원하고요 또 자식을 치우기도 전에 서원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열매를 얻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을 드리고 또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리세요 서원의 예물을 많이 드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복된 줄 압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또 멋진 기업인들이 될 거고요 주님 앞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온 사람들은 서원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서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기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왕이 실제로 왕이기도 하겠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왕은 네 명의 언약을 수호하는 대표자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망대와 피난처와 그리고 주의 지성소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서원을 이행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약속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이하게 여기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그 서원을 갚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서원을 갚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피난처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단지 편안한 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평탄한 것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닮아 주의 가신 길을 닮아 그의 권한의 남은 분량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원을 갚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작은 몫이 있다면 주님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힘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얻고 우리는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어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망대와 피난처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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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